저 재홍이한테 엄청 몰입했어? 맞아, 많이 몰입했었어 진짜로? 너무 재밌어 그거 오디션 두 번 떨어졌었어 진짜? 근데 어떻게 또 붙었네?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말이 안 나오고 너무 떨리는 거야 막 손 너무 떨리고 시금단나고 국어책처럼 막 읽고 이래서 떨어졌어 처음에 그냥 체념하고선 제주도로 그냥 내가 흘러덩 떠난 거야 그래서 제주도 가서 개미 지나가면 개미야, 내가 오디션 떨어졌는데 제발 내 소식 좀 전해줘서 무서워 야, 살짝 무섭는데 개미랑 내가 하는데 개미랑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? 열심히 일하면서 내 마음 좀 전달해줘 이러고 혼자서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더 든든한 내가 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래서 그냥 좀 고민이 있다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가 사찰이었던 거야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원하는 게 있냐 아니, 원하는 게 있냐 마음의 진이 다 되는 곡이었어 야, 머리 깎으려 머리 깎으려, 머리 깎으려 그래서 누가 많이 오는 데인가 보다 온가를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 다음날에 서울에 왔지? 우선 전화가 온 거야, 실장님이 그래서 썸바이웨이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윤이랑 하고 싶대 이제 캐스팅이 바뀌었어 어, 그래서 개미가 참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난 돋보기로 태워 죽이는데 이 사람은 날 보고 얘기를 해주네! 혼동이야! 대신 분이 뭐 사정이 생겼나, 나는? 개미, 개미 야, 독해, 독해! 이 정도라는 건 하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개미야 사찰이야 개미지 개미지 개미가 입장에 붙여서 개미가 친구들 다 동원해서 맞지, 맞지 그때부터 그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에 대한 경험을 했어 아니, 하윤이가 엄청 데뷔한 지 오래 됐어 우리 아까 말했던 완타도 그렇지만 옛날에 아기와나, 난 아기와나를 알고 있거든 맞아, 맞아 내 딸 검사어 어, 맞아, 맞아, 그거 나는 아기와나랑 다세포 소녀 알아 아기와나, 다세포 소녀 어, 맞아, 맞아 아니, 그러니까 사실은 나 뭐라고 알아? 동환이라서 그렇지 20년 살해! 아니, 진짜야? 내 시작했냐고 물어봐도 돼? 물어봐도 되지 나는 86년생이야 나랑 동갑이에요, 사실 진짜? 86이라도 네가 그렇게 많다고? 기강이 보다 누나야? 누나예요 보아랑도 친구였어 보아, 8, 6 맞아, 민영이도 그렇고 민정이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다 같이 8, 6이었어 8, 9, 9, 9, 9, 9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야? TV 소설이라고 아침 드라마였어 그래도 푸르른 날에라는 드라마였는데 일단 좀 더 더 이렇게 막 밝은 거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딱이 맞아야 되고 맨날 이렇게 방망이질을 해야 되고 해서 되게 막 딜레마에 빠졌었어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맞나? 그런데 감독님께서 아침 드라마, 주말 드라마, 미니시리즈 다 연기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침 드라마는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께서 많이 보시지? 청소하시고 밥 드시면서 진짜 설거지 다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? 틀어놓고 듣는 드라마여서 아, 난 지금 물을 마시네? 아, 난 지금 기강이를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대사가 반복이 돼 보통 드라마는 예를 들면 뭐 장훈이가 사고가 났어? 이 대사인데 아침 드라마는 뭐? 장훈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데 사고가 나서 얼굴이 기빡살 났잖아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이해 안 되네 아, 맞나요? 일을 하다가 가는 길을 보다가 주말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하아 이러면서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녁쯤이야 막 이렇게 넘어지면 아, 아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주말은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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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, 좀 과하게 약간 과하게, 과하게 오, 잘생겼다는데 오, 오늘생겼다! 아이쿠! 좀 행동을 크게 해서 시트콤 느낌, 주말을 주말에 그 분위기 과장, 과장 그래서 그거를 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작품이었어가지고 아는 형님이 주말이다 보니까 호동이가 매주 들어올 때 그렇게 리액션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밤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몰랐던 거야 소리로 사로잡아야 되거든, 시청자들을 다 보여 보세요! 이 자리에 한 번 솜씨한테 보세요! 근데 잘 안 통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시대가 많아서 하지 않으세요, 관련되게 관련되게 하윤희가 그전으로 가보면 광고 스타야 CF를 많이 찍었는데 CF? 진짜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는 CF 있어 뭐? 성류 알지, 성류? 어? 성중기 아니, 이중규야 이중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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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? 진짜로?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저게 몇 살 때야? 저때 열아홉 살이었어 열아홉 살? 저때 약간 벌살이 좀 통통할 때 아니야? 젖살이 있을 때였나 보다 거의 10년 전 응, 맞아 맞아 광고는 기억이 나는데 하윤희인 줄 몰랐네 하윤희인 줄 몰랐지 그때 중기 오빠가 영화로 되게 이슈가 됐을 때여서 잘해주셨지? 당연히 너무 잘해주셨지 그전에 클래식화의 뮤직비대로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또 만난 거라고 반가웠는데 하윤희인 줄 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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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그때 막 학교 고등학생이니까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랬는데 캐릭터랑 똑같이 옷 입히고 머리도 가발 씌워가지고 가발이었구나 자꾸 가서 윙크하라고 하니까 저기서 역할이 석류였던 거죠? 맞아 맞아 그래서 옷에 뭐 이렇게 석류처럼 또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너무 귀여워 근데 하윤희인은 기광이랑도 뭔가 인연이 있어? 또 이 작품 전에? 그 하이라이트에 양요섭 요섭, 요섭 카페인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어줘 카페인 노래 카페인 노래, 뮤직비디오 여자 주인공이었더라고 카페인에?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는 응원차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, 나왔는지는 내가 그... 그럼 아예 처음 만난 거야? 이렇게 오다가다도? 아예 아예 처음 만난 거야? 그렇죠,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뭐 리딩할 때라든지 촬영할 때가 꽤 추운 겨울이었어 뭐 11월, 1월, 2월 이때 춥잖아 아유, 안 하시고 싶었구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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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왜냐면 무대 때 비 맞아봐서 안 준 거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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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아니고 하윤이가 되게 크롭티를 자주 즐겨 입는 거야 추운데? 화끈하다 배가 되게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배에 열 많이 나는 사람 어, 배? 그런 사람 있잖아 왜 그랬어? 안 추워? 그때 수민이 캐릭터 설정이 거의 다 크롭이었어 의상이 아, 따뜻하다 그래서 좀 실제로도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상상세지 적응하려고 좀 입고 다녔어 와, 대단하다 와, 대단하다 와, 대단하다 와, 대단하다 와, 대단하다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